오늘 조금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공부가 다 돼 있는 모양이네요. 그죠? 음, 좋다. 자, 오늘 자료는 한번 받아 봤습니까? 한번 읽어놔 봤어요? 지금 이게 이론의 마지막 절차거든요. 이론의 마지막 절차.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공부 다 해왔는데 그 이론 배웠던 책은 이제 다 접어두고 접어두고 이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 8월이 끝나면 나중에 8월이 되면 이제 백선이 있겠죠. 백선. 그거 하고 동영 모의고사 160문제 그렇게가 이제 마치면 돼요. 이론은 이걸로 하고 백선, 동영 모의고사 이렇게 하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풀어보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등기 파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가 서론에 보면 딱 들어가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묻고 하나는 이게 우리가 등기의 효력을 묻고, 효력을 묻고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볼 텐데 여기에 권리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이제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각도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래 되거든. 권리가 있고 물건이 있거든. 물건. 물건은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해요. 권리거든. 권리이라면 이제 소유권과 소유권이 외지.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기서 이제 출제를 했거든. 한번 읽어만 봅시다. 시일에. 정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토지통행권, 특수지역권. 이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이제 민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민법을.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이거든. 그 효력이 일어날 때 이 세 개는 지문으로 띄우는데 띄우는데 독자적인 한 문제는 안 되거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라면 17시다 이 말이에요.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이거는 10시죠. 10시. 그러니까 17시에 등기를 마치면 소급에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럼 여기서 이 접수한 때라는 말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게 와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거라 이거. 그래서 등기간이 등기를 마친 경우 이게 몇 시? 17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가 몇 시? 10시. 그래 합니다. 저거는 보기 속에 지문으로 하나 띄우거든. 답으로 만들면 쉬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이 일어나오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대학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등력이 있다. 우리나라법에서는 공신력은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해. 여기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것은 순위 확정의 효력과 추등력을 갖고 시험에 출제를 해요. 순위 확정의 효력은 작년도에도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만약에 위의 식으로 시험에 내면 털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같은 구조죠. 이게 갑구, 무슨 구? 갑구. 얼구, 무슨 구? 얼.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이. 이렇게 보면 구가 같죠. 이때는 무슨 번호다? 소리번호. 그럼 이렇게 보면 구가 같아다르다? 다르다. 이게 뭐다? 접수번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작년에 이게 시험 문제인데 여기에 가압류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이 앞에 다른 글자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이거는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반드시 앞에 전세권에 가압류, 저당권에 가압류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압류는 소유권이니까 갑구다, 갑구아이다, 갑구지. 저당권은 무슨 구? 얼구지. 그러면 구가 같아다르다, 다르다. 다르니까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2번도 그대로 위에 그 동그라미를 그대로 내면 시험 문제에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여기서 부기등기가 이게 핵심이죠. 부기등기가. 그럼 우리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려본다면 너무 쉬운 그림이거든. 이렇게 되어졌죠. 그죠? 1번에 저당권이 있어. 2번에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저당권이 지금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번 저당권 일부 이전을 했으니까 1에 뭐다? 1. 그럼 이게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이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보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럼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네. 그럼 너무 쉬운 거잖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됐죠. 그럼 여기서 부기등기가 여기 핵심이에요. 그죠? 그럼 3번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무슨 순위? 가등기 순위대. 그럼 시험문제를 낼 때 이 글자로 볼게요. 작년도 기출문제 그대로죠. 가등기의 제3자명의 소유는 이류된 경우 가등기에는 본등기가 이르면 본등기는 이게 소유당은 누구다? 을. 제3자명의는 누구다? 병. 그럼 본등기가 제3자명의 등기보다 우선이다? 우선이다? 우선. 그럼 저걸 그림으로 그리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자, 봅시다. 1번에 소유자 갑.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야. 그래도 소유자는 갑이거든. 갑은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라면 이 본등기가 제3자명의 등기보다 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럼 본등기가 제3자명의 등기보다 우선한다.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조금 틀었는데 봐보세요. 말소회복등기 그 다음 위조된 건전한권 해지정서의 1번 건전한권에 말소된 거에요.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몇 번을 회복합니까? 1번. 그러면 1번은 3번보다도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그럼 이 문구로 보면 일어났죠. 1번이 회복되더라도 3번이 우선한다. 뭐 O, X다? X. 뭐가 우선한다?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문구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문구에 이렇게 써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지권 등기,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게 항상 되어 줘야 되거든. 그럼 대리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어디다 간다? 토지. 어디다 간다? 해당 구. 이 해당 구가 대지사용권의 소유권이면 뭐다? 값구. 대리사용권의 지상권이면 뭐다? 얼구. 그럼 이 두 개니까 구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하는데 그냥 단순한 게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할 등기수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 등기사무의 위임권자, 정직권자, 손상방지권자는 누구다? 대법원장. 그대로 이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자실이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자. 그 다음에 등기관의 재정부 등은 누가 운영한다? 법원행정처장.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이거는 지문으로 띄울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대법원장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봅니다. 자 일단 잠깐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 볼게요. 자 대법원을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거든. 그럼 이 건물 등기부는 다시 다시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집합건물, 구분건물 등기부가 있어. 이렇게 딱 되어졌죠. 그럼 여기서는 토지 등기부이라면 표제부 갚구 을구입니다. 일반 등기부이라면 표제부 갚구 을구입니다. 그럼 구분 건물 이렇게 나오면 일동이 있고 전유부분이 있고 공용부분이 있답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일동에 표제부가 있답다. 전유부분에 표제부가 있답다. 여기다가 갚구, 성구, 을구. 표제부 이런데 공용부분은 표제부밖에 없지. 그러면 출제인의 시험 문제일 때 크게 공부하면 세계를 공부하거든요. 크게 공부하면 먼저 갑골구, 갑골구, 갑골구는 양식이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같아.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양식이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호주문의 주민등록증 있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같아 안 같아? 같아. 양식이 똑같잖아요. 다른 거는 표제부는 다 다르거든. 그러면 출제인의 시험 문제일 때 이 표제부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물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제부가 있고 여기에 표제부가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제부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표제부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몇 개? 두 개. 이걸 또 상하로 나누는 거라. 또 상하로 나누는 거라. 또 상. 그래서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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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답다. 그러면 상은 안 외우도 됩니다. 일동 건물의 표시지. 그러면 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여기에 대지권에 뭐가 있다. 표시. 그러면 여기서 키는 이겁니다. 이거는 묻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딱 물을 때는 그러면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간다. 그럼 대지권의 표시는 저에게 있는 전유부분에 들어간다. 이거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지금 두 개 했어요.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입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은 건물과 토지는 벨기에다. 벨기에다. 벨기에. 그러면 아파트는 건물등기부 이게 지금 건물등기부입니다. 건물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지. 토지등기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대지권 뭐가 있다. 등기. 대지권, 대립권이라는 뜻의 등기. 그럼 이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그러면 이 대지권등기가 칠판을 보세요. 요거 무슨 권? 대지권. 요거 무슨 권? 대지권. 이게 대립권등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건물등기부 다시 건물등기부에 대립권등기를 했거든. 하고 난 다음에 토지등기부도 대립권등기 해야 해요?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건물등기부는 정랍니다.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에 단독신청한다 한다? 한다.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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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토지다. 건물이다. 건물. 표제부다. 표제부다. 표제부. 표제부. 이거는 무슨 신청한다? 단도 신청하네. 신청. 그 다음에 건물등기부에 대립권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토지등기부에도 대립권등기를 해야 해요? 해! 하는데 이름이 이제 바뀌는 거라. 그럼 여기서는 시작! 대지권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이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야 해요? 해! 자 그럼 일단 이거를 먼저 보러 갑니다. 이거를 먼저 보러 갑니다. 맞죠? 이거를 먼저 보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여기 무슨 법? 표제부. 여기 갑고 무슨 거? 표제부에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골구에 1, 2, 3, 4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순위번호. 순위번호.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접수연월일. 접수연월일.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 그럼 이거 읽어보세요. 접수번호. 그러면 표제부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한다? 안한다. 갑골구에는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그럼 이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 보세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얼구가 있거든.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거? 갑. 여기 뭐다? 을. 요래하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이렇게 하면 구가 같아? 안 같아? 같아. 같았을 때는 무슨 번호? 쓰네. 요렇게 하면 구가 같아다르다? 다르다. 무슨 번호? 접수번호. 이제 답입니다. 왜? 접수일자까지만 쓰면 되지. 왜? 접수번호까지 쓰는데. 그거는 갑구와 얼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번호를 쓰는 거예요. 갑구와 얼구의 분쟁. 그럼 표제부와는 관계 있답다? 없다. 그럼 표제부는 접수번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리 오세요. 이제 이겁니다. 칠판을 보세요. 여기에 일동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답다? 있지. 그럼 요거 차이점이에요. 요거 차이점. 요거 차이점. 잠깐만 여기를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일동. 대지권의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 전유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니다. 소재집은 명칭은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전유부분에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요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자 이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백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가 있답다. 있지. 그럼 요거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 갚고 얼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럼 여기도 봅니다. 이게 소재지. 이게 지번이지. 이게 명칭이지. 맞아요? 네. 요거까지는 이해하죠. 먼저 답입니다. 101동에 소재지번하고 1701호에 소재지번하고 명칭하고 같아 안 같아? 같으니까 두 군데 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 그래서 1동에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럼 전유부분에는 소재지번 명칭을 기록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 그런데 그대로 다 가져가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 와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답니다. 집합건물은 1동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갚고 얼구가 한 개다. 한 개 아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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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렇게 잠깐 해볼게요. 아니 아니. 요 그림을 봅시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101동의 등기부를 발급 받습니까? 101동의 등기부를 발급 받습니까? 101동 1701호의 등기부를 발급 받습니까? 1701호. 그럼 1701호 등기부를 발급을 받으면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러면 이 앞에 동도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동이 나와야지. 이게 102동이 있을 수도 있고 103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고로 이게 하나다. 하나 아니다. 하나. 아파트 등기부를 떼면 101동 1701호지. 다시. 1701호가 아니지. 101동 1701호지. 맞아요? 네. 그럼 요 표제부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래서 아바다 등기부는 자, 여러분 봅니다. 봅니다. 일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문의 표제부 값 끌고 오다 와이다. 오.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이 있고 구조상 공용부분이 있거든.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한다 한다? 안 하지. 아주 구조상 안 하지 안 하지. 맞아요? 그럼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를 해야 하네요? 해. 근데 규약상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거든. 매매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건 갚고가 없어요. 갚고 없으면 얼굴은 없어요. 그래서 표제부 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예우 버리세요. 예우 버리세요. 등기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합니다. 자,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구조, 종료. 그럼 이게 토지면 지목이 들어가는 것이고, 오케이. 건물이면 지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조, 종료가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토지는 우리가 시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접. 건물은 시이다. 소재, 지번, 면접, 구조, 종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단독 신청. 오더와이다. 오. 이 두 개만 구별해 두면 되죠. 멸실 등기도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 표제부는 메돌린이 한다. 1월. 그러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1월이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대로 이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제부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인감 등기필용보 제공한다 한다. 안 하여. 그러면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권리관계. 갑골구에서만 존재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표제부의 1, 2, 3, 4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접수 연월 1은 써요 안 써요? 써. 무슨 번호는 안 쓴다. 접수번호는 안 썬대. 그 다음에 표제부에는 가등기. 부기등기. 출영역. 무효등기. 유용할 수 없이 없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